텐원 가져가고 싹꽂아주면서 욕심을 내려놓으면서 초반아프는 따라가주면서 귀찮게 쿼터 따라 붙으면서 1억이 안 넘어갔구요. 텐원 또는 텐투 마투 이런정도 가보자 안됐네 안됐어. 짜원이잖아. 뭔 얘기잖아. 네것이야. 그럴 수 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어서 4,5,6,7 갈까? 아니야 아니야 그건 거짓말 뭐래? 7원패 콜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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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끄녕 후빅이 가자 카투 아이씨 카이스니 카투 어 허프가 많아졌어 왼쪽은 좀 스트레이트라고 어 제발 떠나 스트레이트 제발 스트레이트 댔길을 더 오케이 하프 한번 더 차 풀하우스라고 나는 놀랬지? 자 발 큐제 큐 무엇을 골라야 될지 고민하는 분 계신가요? 손 이렇게 골라야죠 손아 이제 1억 넘었기 때문에 별로 애들 겁을 안먹습니다 오린 아 안됐네 백라면 못 이겨? 난 쭈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나 따라하는 구녀 다졌죠 훌륭한 사람은 그렇게 범 받는 구야 엄마 3,4,5,6 스트레이트 플러쉬. 5만 들어와라. 5만 들어와라. 근데 오른쪽이 지금 모양이 심상치 않아. 근데 저런 패가 오히려 잘 안들어오더라고. 플러쉬는. 자 나는 5만 들어와라. 얘 안 떴고. 안 떴어요. 얘가 또 이렇게 또 저렇게 저렇게. 콜만 들어온건 이제 히든 받아보잖아요. 나는 5만 들어왔고. 얘도 안 떴고. 얘도 안 떴 소용료 있어. 어머 무서워라 이겨. 얼마야. 이건 할 수 없다. 이렇게 하면 돼. 플러쉬잖아. 너 한 장에 떴구나. 내 얼굴은 어떻게 됐다고 누렇게 떴어연나. 연석들.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. 고골빙탕 쳐. 나빠도 나빠도. 다시 약해진 무릎. 자꾸만 자극해도 무릎이 꿇려 연아. 오 와나. 이걸로도 못 치겠어 연아. 에라 윤석들.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질 않네. 연석들. 다이 했어. 자 일단 체크가 나와요. 어머. 잘했죠. 아투 같았죠. 카투인 너를 이길 수 있다고. 오린 했다는 건 아니고. 있는 동력을 쓸어 담은 건데. 그 니가 더 높았어도 쟤는 오린 했을 것이었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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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 걸. 넷자원. 초반 아픈 서로 품앗이 해주자. 자 개패죠. 한 장 남았는데. 팔 빠졌지. 십 빠졌지. 근데 쟨 뭔데. 짜원이야. 나 짜원이라고. 나 잇목 나온 여자야. 짜투. 짜투 정도는. 나 이렇게 다시 또 본전 가는 거야. 치. 뭐. 말미잘. 해삼 똥꼬. 멍게. 말미잘. 근데 말미잘 무슨 죄였다. 똥꼬까지 다 인정해. 해삼 똥꼬. 말미잘. 말미잘은 무슨 죄니. 흥치 똥. 흥. 자 이번엔. 콕구냥파기로 다시 전환할 때. 자 아원. 아니 아투. 카투. 이 정도라도 빌어보면서. 나 시들어나서. 다시 쳐보면서. 텐투. 텐투. 조금 뭔가 아쉽잖아. 나 약간 뜸을 들여줘야 돼. 얘 죽는다. 봐라. 호텔로 날 죽이려고. 텐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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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꺾어줘. 꺾어줘. 이런 식으로 하다간. 거짓구를 못 면해. 콕콕콕콕콕콕. 백줄도 그렇게 되는데 말이야. 나 이제. 부엉 이상 아니면. 개기지 않을 테. 알았 테? 응. 에이스를 버려. 어머. 에이스를 버리기는 너무 악하는데. 어머. 버리기를 잘했다. 개나 좋아. 에이스는. 거쳐. 나도 시든에 떠줄까? 스트리트랑. 아니 플러시라는 것이. 이 봉. 이거 애매한데. 그래. 여기선 질러줘야지. 이 봉에다가 아직도 내겐. 이 봉에. 한 장의 카드가 남아있어. 아이다. 얘들아 제발. 넌 플러시. 플러시는 아니고. 쟤는. 스트레이트 카투나 이렇게. 얘는 스트레이트 쪽 같고. 어차피 늦게 까더라 연속 안뇽쇼